NHL의 32번째 구단이 탄생합니다. 신생구단 시애틀의 합류로 NHL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1일은 러시아 하키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소련 하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나톨리 타라소프를 소개합니다. 더폴로 세이버스의 11연승을 저지했던 템퍼베이 라이트닝이 파죽의 7연승으로 전체 1위의 고궁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NHL 핫앤낫에서 살펴봅니다. 아샤리 가이사키에서는 대명 킬러 웰즈가 사흘인과의 홈 3연전에서 시리즈 수입을 당하고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이원은 원정 경기에서 안양할라를 잡고 시즌 첫 3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사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7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76회 오늘 12월 12일 수요일 늦은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승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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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도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마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무리를 한다고 한 해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해는 돋을 거라서 마무리할 게 있나요? 하던 거나 계속해야죠. 어제까지 인천 대면과 사할린전 중계를 마치고 오늘 녹음하고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도 한다고 그러고요. 내일까지 지나가면 조금 한숨 돌리시나요? 금요일부터 하이원과 사할린의 3연전이 또 있죠. 금요일에 기대되는 시리즈다 보니까 또 재미있게 가서 찍어와야죠. 이현승 기자님은 요즘 어떠세요? 저는 왠지 여름이 돼야 한 해가 끝난 느낌이라.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시작하면 1년 다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즌이 끝나야 이제 좀 뭔가 끝나는구나 그런 느낌이죠.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여름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컵을 드는 순간이 뭔가 마무리 같은 느낌. 그럼 아직 멀었네요. 한창이죠.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1년 중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그렇죠. 한창이죠. 절반도 안 지났죠. 갈 길이 멉니다. 겨울은 이어지고 학회는 계속되고 나눠야 될 이야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76회 역시나 댓글 먼저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팟빵에 저희 지난 175회 녹음 중에 달린 댓글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이 늦었습니다. 아스피린 03님이 만 500캐시를 174회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 주셨어요. 일요일에 안양 직관 갔는데 드디어 박우상 선수가 300포인트 달성하셨네요. 이 일요일은 그 전주 아이스벅스 전 일요일 말씀하신 거고요. 박우상 선수 300포인트 달성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35 곱하기 300, 만 5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박우상 선수 36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박우상 선수 등번호 36번인데. 35번은 신경윤 선수 번호고요. 잠깐 헷갈리신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어찌됐든 박우상 선수의 기록 달성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 이어가겠습니다. 토요일은 한라와 아이스벅스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했는데 일요일에는 이피려두 후반에 조민호 선수의 골로 그 균형이 확 깨져버렸네요. 그 뒤는 한라 팬들이 좋아하는 시추에이션으로 쭉 가더군요. 저희 집 꼬맹이는 원래 하키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 근래 직관을 보러 제법 가네요. 사실 흥미를 끌려고 내기를 하는데 매번 한라가 이겨서 이미 상당 액수를 아들이 땄네요. 어. 아드님은 한라 쪽에 계속 거는 입장인가 보군요. 저번 주에도 아드님 덕분에 인천에도 못 가고 일산에 끌려갔었죠. 일산 어디를 끌려가셨을까요? 일산에 애들로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경기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좀 눈썰미도 생겨서 엄마 입장에서 보람이 있네요. 아샤리그는 점점 판이 재미있게 돌아가네요. 구경하는 입장에서 참 즐겁습니다. 다쳤습니다. 아샤리그 순위표가 이번 한주 지나고 더 좀 흥미로워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아샤리그 리뷰 때 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가로폴로님도 175회 녹음 중에 댓글 주셨어요. 오늘 콜로라도 전에도 크크크크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콜로라도 전 치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한 콜 선수의 스틱을 벤츠에 있던 베르투치가 안 놔주면서 이뤄졌던 싸움이 있었네요. 오늘은 공격이 안 풀려 아쉽게 지긴 했지만 이런 오랜 라이버들과 보인 신경전들에서 예전 모습이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역시 이래서 팀의 아이덴티티라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콜로라도 혹시 연습기사님 보셨나요? 옛날에 두 팀이 엄청 라이벌로 유명했을 때가 있는데 최근에는 두 팀이 모두 부진, 침체기에 빠지면서 이 라이벌리가 좀 사흘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라이벌리가 플레이오프 때 붙어야 불이 붙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팀이 최근에는 플레이오프에 붙인 적이 없고 또 13, 14시즌에는 디비전이 재조정되면서 디트로이트가 동부로 넘어왔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더더욱 붙을 게 없었는데 이번에 디트로이트랑 콜로라도전 같은 경우에 그때 제 기억에는 켈버트 선수의 스틱이었는데 버투지 선수가 이걸 또 잡고 막 펀치를 날리더라고요. 벤치에서. 그래서 이게 좀 징계가 수비가 커지면 10경기까지도 징계가 가능한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경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맨날 한 끗차로 지거나 이겨도 한 끗차로 좀 이기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초반에 또 디트로이트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위가 최근에 좀 경기력이 그래도 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순위표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뭐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플레이오프에 발을 들이는 딱 그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당장 디트로이트가 좋은 결과를 바라고 이제 당장 올해부터 이제 성과를 바라는 이런 팀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 이상 충분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올 시즌인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카라폴러님 댓글 감사합니다. S와이더맨님이 175회 또 변함없이 이번에도 5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후원 감사합니다. 피프트 피틀즈님 32번째 프랜차이즈가 시애틀에 생긴다네요. 그리고 아리조나가 센트롤러. 이렇게 해서 모두 8개 팀씩이라 드래프트로 또 누가 3팀의 동지를 틀고 베가스의 기적을 또 재현할지 아님 대부분의 신생팀 코스를 가게 될지 흐흐흐 댓글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현숙 기자님 준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서두죠. 네. 시애틀 새로운 구단이 NHL에 생긴다고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주였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댓글 감사합니다. 램쿨라스님 10일 월요일에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드디어 캐넉스가 연승이란 것을 압니다. 페카린에게 4골 뽑은 지난 경기에 이어 블루스도 대파하면서 연승을 달성합니다. 이 얼마만의 연승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블루스 전 브락 베서가 헤트트릭을 기록하고 페터슨은 무려 1골 4어시스트 기록하네요. 베서 부상 기간 동안 페터슨이 뭔가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보였는데 베서가 몸이 좀 올라오니 공격이 이렇게 살아나네요. 다만 팀이 너무 두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걱정이긴 합니다. 닐랜더 자리 마련을 위해 립스에서 트레이드되어 온 리보 선수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공격의 한 축이 되길 바라봅니다. 하덴낫 하세 뽑혔던 오일러스는 맥데이빗이 결정한 경기 빼고는 다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네요. 잠시 뒤 디비전 선도 플레임스와의 경기가 있는데 기대됩니다. 날씨가 무지 춥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세 분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175회 3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 추웠어요. 일단 후원 감사드리고요. 댓글 내용에 보면 캐넉스 연승에 대한 감흥이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연승에서 3연승을 했는데 사실 전 두 경기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쉬빌이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재전력이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 부상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선수들입니다. 수벤, 아르비드손, 포르스베리 이런 완전 주축 선수들이 다 빠진 내쉬빌 잡은 건 아주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고 세인트 루이스는 진짜 경기를 봤는데 진짜 어디서 고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세인트 루이스는 팀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알렉스 페트란젤로 선수도 장기 부상을 끊고 나간 1라인 수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첫 두 경기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두 경기 정도 이길 수 있지였는데 사실 오늘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콜럼버스 블루재킷을 잡은 경기가 있는데 마지막에 또 역전골 최후에 그냥 그걸 넣어서 3대2로 역전을 했는데 그 경기는 조금 인상적이었고 이 흐름을 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골탠딩은 언제나 그랬지만 조금 이제 시한폭탄 같은 요소라고 생각해요. 벤쿠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 두 선수에 대한 믿음 수치가 저는 아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버 선수 데려온 건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에 있을 때도 이제 거의 뭐 한 2라인 정도에서 활약을 하면서 메이플리프스가 항상 라인 구성을 할 때 약간 이제 좀 활동량이 많고 어떻게 보면 체커를 한 명씩 기용을 해요. 하이만이 딱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리버 선수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벤쿠버, 닐란데르 때문에 이 선수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리버 선수가 상당히 토론토 있을 때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지금 1라인에서 베서 선수랑 페테르 선수랑 같이 손을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호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러스는 지금 히치콕 감독이 확실하게 부임을 한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비가 잡히고 있어요. 이제 수비 커버리지라든지 일단 이제 누구를 뭐 퍽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누구를 막아야 되는지라든지 아니면 백업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확실하게 좀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이 맥클레어른 감독 체제에서는 이건 좀 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강팀을 만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적은 실점을 하면서 막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코스키네 선수가 이 정도로 잘해주는지 꿈에 생각 못했습니다. 이 선수가 KHL에서 NHL을 넘어가는 꼴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NHL 트렌드가 큰 꼴리를 좀 선호한 추세고 그런 추세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저는 이제 괜찮은 수준의 활약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에드먼턴도 백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시즌이 틀리면은 트레이드를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코스키네 선수랑 계약을 했을 텐데 사실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좀 몰랐거든요. 이게 또 히치코 감독의 수비 시스템과 또 시너지가 여러모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에드먼턴 오일러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히치코 감독 부임 후에 코스키네 선수의 활약도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 수비가 조금씩 조금씩 잡히면서 실점이 줄어들면 역시나 어느 팀과 맞붙어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오일러스인 것 같네요. 램쿨하스님 댓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프트 비틀즈님 댓글 있습니다. 역시 월요일에 10일에 주신 댓글인데요. 이번 주 아시아 리그는 러시아 주간이었네요. 사하리니 대명과의 두 경기 다 잡아버리고 러시아 용병을 앞세운 하이원에 할라가 홈에서 덜미를 잡히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크레인즈가 1위 이번 주 후반 하이원이 분위기 상승된 겸 해서 사하리니를 다 잡아주면 좋을텐데 남은 경기가 억경기인데 정말 사하리니하고만 6경기네요 하셨어요. 음... 지금 이제 하이원이 남은 경기가 총 14경기인데 근데 또 사하리니는 사하리니 10경기가 남았는데 사하리니 입장에서는 남은 10경기 중 6경기가 하이원전이라는 점이 또 눈에 띕니다. 댓글 계속 보겠습니다. 반면 안양할라랑 인천대명은 서로 간 맞대결을 제외하면 다 일본팀인데 어쨌든 두 팀은 꼭 봄하키를 상위순위로 가길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이천캐시 175회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구요. 지난 주말에 정말 추웠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건강을 잘 챙기시는 이번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시아리그 러시아 주간 그쵸. 사하리니 인천에 와서 지금 큰걸 하고 고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스피린03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대명이 홈 3연전을 내리졌네요. 유유. 직관도 못 가고 경기도 그렇고 매우 아쉽습니다. 막판은 다 원정 경기이고 부담 많으실 텐데 부상 조심하시고 남은 경기도 잘 치르셨으면 합니다. 대명 선수자 안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구요. 7,800캐시를 175회 후원해 주셨네요. 7,800캐시가 무슨 숫자일까 따로 설명은 안 주셨는데 추측헌데 아마도 이바노프 선수의 등번호가 78번이거든요. 어... 이번에 이바노프 선수가 참 최다 실점 경기도 경험하고 고생을 했는데 아마 이바노프 선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7,800캐시도 후원 감사드리구요. 대명의 또 반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녹음이 5시 반에 들어갔는데 네. 37분에 아 지금 녹음하는 도중에 댓글이 하나 추가됐어요? 네. 핏 비틀즈님께서 어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확인이 됐네요. 예. 직관은 못 가고 온더스포츠 중계를 통해 보는데 어이없이 두번째 두 번째 골을 내줄 때는 점점점 홈에서 3연패라니 너무 펴때리네요. 쩝 아 하며 진안 아쉬움이 남겨진 댓글이었습니다. 대명의 3연패 역시 또 관심있게 보신 모양이에요. 네. 어제 그쵸 두번째 골 들어갔을 때 좀 많이 아팠죠. 승부를 결정지는 치명타이긴 했는데 네. 아 참 많이 아쉬운 인천 3연전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이버 댓글입니다. 아수라님 하이원은 진짜 대대적인 기억이 필요한 듯 역사가 짧은 대명보다 못하는 게 아쉽네요. 요즘 하이원은 괜찮은데 아마 그거 이기기 전에도 하신 댓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이원이 요새 뭔가 좀 살아나고 있죠. 최근 경기 좋은데 최근 오강식 해설위원회 한줄평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불이 커지고 있어요. 네. 하이원입니다. 하이원 조금 더 보시면 결과가 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수라님 댓글 감사합니다. 알로에츠님이 오우 긴 댓글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잘 들었습니다. 헵스가 낯에 있지 않아 의아했지만 다시 반등을 노리는 중이네요. 오늘은 두루몽빌과 블랑빌 아마다의 주니어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어 그 현지 몬트리올 현지에서 주니어리그도 자주 보시잖아요. 항상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데 블랑빌은 지난해 QM 최다 승점팀으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알레인이 헵스와 파레 블레 인가요? 볼츠와 계약하며 모두 A7로 가서 헵스와 계약하고 주니어로 머물고 있는 티스데일 혼자 분전하고 있습니다. 파레 블레 선수 성적이 좋네요. 지난해 주니어 116포인트임에도 지명을 못 받고 볼츠로 갔는데 여러 경기 8골 10도움입니다. 하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루몽빌입니다. 하셨어요. 여지껏 주니어 여지껏 주니어 경기 보면서 프로 지명을 받은 선수가 가장 많은 7명이 뛰었고 4명의 캐나다 주니어 대표 내년 드래프트 지명 예상자 3명인은 훌륭한 팀입니다. 슈팅 숫자도 블랑빌보다 2배 이상 가져갔고요. 에드먼턴 지명 꼴이 로드리그 특별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17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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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슨이 더 멋졌습니다. 혹스의 1라운더 모우디는 상당히 안정적인 디펜시브 수비수로 보였습니다. 리포트는 공격적이라 하던데 받은 느낌은 좀 더 안정감 있는 제프 패트리로 성장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덕스에서 10경기 7포인트 기록하고 주니어로 내려온 콤투아는 지난해 빅토리아즐에서 뒤때 봤는데 좋은 체격을 앞세운 파워포구트구나 싶습니다. 주니어 레벨에서는 비지컬로 그냥 씹어먹고 보이기엔 이벤처럼 했습니다. 주니어니까 가능했겠죠. 여러 선수들이 영업되고 있습니다. 16세 주니어 메이저에 데뷔한 5인 중 하나 조 벨레노를 보러 간게 오늘 2위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NHL 17에서 18년 드랩 1번으로 뽑히던 선수인데 윙스가 20번대 지명한 선수죠. 스케이팅이 환상적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드루앙 듀신과 당장 비교해도 큰 차이 없을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26경기 20골 28어시중이죠. 투웨이라는 스카우팅 리포트를 봤는데 제가 보기엔 플레이메이커입니다. 피지컬도 작지 않은데 같은 나이대의 뒤부하보다도 피지컬은 좀 부족해 보였지만 화려하고 팀플레이도 좋았습니다. 경기 중 심판의 실수로 부딪혔는데 심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라구요. 퇴장 아닌가 싶을 만큼 저런 선수가 30번에 뽑힌다면 그 위는 얼마나 대단한가 싶지만 코카니엠이나 제가 봤던 짜지나 등과 비교해도 확실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명은 네시빌과 데블스에 지명된 선수였습니다. 뻔하드는 실수없는 모습을 보였고 네시빌의 러시아 선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베이커라는 수비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4라운드쯤에서 뽑힌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번에 하리펙스가 오타와 원정올 때 한번 또 가보려고 하구요. 두루멍빌 경기도 몇번 더 보러갈듯 하네요. 긴 글 오랜만에 남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송 또 기대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어 주니어리그 여러 팀 여러 선수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 선수를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좀 마땅치 않은데 이 연습기자님은 혹시 좀 솔깃한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저도 사실 주니어 경기를 그렇게 막 볼 수 뭐 그렇게 볼 때도 없고 그리고 볼 수가 많이 없어서 드래프트 때 이제 정보를 주로 많이 이제 수집을 하는 편인데 보딘이나 이제 벨레노 같은 선수는 올해도 이제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을 보러 갔으면 괜찮았을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사실 주니어는 가끔씩 체크를 하고 그리고 주로 OHL 유지로 위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QM 쪽은 확실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또 현장에서 직접 보신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또 간혹 한 번씩 주시는데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 선수 데뷔해가지고 또 하는 거 보고 이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긴 글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맥님 댓글 주셨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지금에서야 3주분을 몰아서 들었네요. KHL 분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하 메솔라라는 골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암우루에서 뛰었었고 올해는 살라바트에서 뛰고 있는데 정말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네요. 암우루는 원체 이동거리가 길어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도 두 시즌 평균 거의 93%의 선박률 올해 살라바트에서는 94%를 훨씬 상위하는 선박률이니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체킹라인이 약한 살라바트의 팀 사정상 많은 슈팅을 받아내야 하는데도 이 정도라면 스카의 세스트로킨 체스카의 소로킨 그 이상이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이 선수 타파라 템펄리에서 데뷔했던데 당시 어느 정도의 유망주였는지 또 왜 이 정도 선수가 NHL에 진출하지 못했었는지 그리고 이 선수의 장단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궁금하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세요. 라는 댓글입니다. 음 꼴이 살라바트에서 뛰고 있는 유하 맷솔라 이 선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예 유하 매트솔라 선수가 예전부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을 핀란드 내부에서는 그랬었고 언더 18 이랑 언더 20 에서도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바가 있고 그 그 해 당시에 이제 해비 하리사 세테리 선수보다 가 이제 좀 주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회에서 계속 세테리 선수를 밀어내면서 매트솔라 선수가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했었을 때부터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대성 부르는 씨앗이죠. 어떻게 보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고요. 뭐 핀란드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자리 잡았을 때부터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이후로 아무르 케이지 아무르 하바롭스크 팀으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뭐 그 뒤에도 말씀 주신대로 잘했는데 올해 살라바트 들어가서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살라바트에서 조금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살라바트는 체킹라인은 뭐 조금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2라인이 좀 더 투웨이 선수들이 어느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정도 약점 보호는 되거든요. 그런데 매트솔라 선수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버터플레이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인 선수고 반응 능력이 진짜 좋은 선수예요. 그런데 신장이 177입니다. 상당히 작죠. 그래서 KHL 레벨에서는 지금 이제 이 신장의 이제 좀 약점을 판단 능력이라든지 플레이 리딩과 같은 부분으로 메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면서 호성적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선수는 커리어 내내 KHL에서 동부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부가 서보다 약하다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셰스토르킨 이라든지 소로킨보다 위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단정은 못 찍겠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셰스토르킨 선수와 소로킨 선수는 훨씬 어립니다. 이 매트솔라 선수보다 이런 부분도 있고 굳이 비교하면 사실 작년까지 첼라빈스크에 있었던 파벨 프란초즈 선수랑 조금 유사한 타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란초즈 선수는 콜로라도로 넘어갔는데 콜로라도가 그루바우 선수를 영입하는 바람에 백업 자리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AHL에서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혹시나 장기적으로 NHL으로 넘어갈 생각이 있다면 어떤 수준의 성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혹시나 프란초즈 선수가 기회를 콜로라도에서 잡게 된다면 이게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하 메솔라라는 선수 올시즌 활약이 좋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 NHL에 진출하지 못했었는지 까지는 여러가지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앞으로 이 선수가 어느정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느선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마 KHL은 수시로 저희 비하인드 넷에서 연습기장 이미 다뤄주실 것 같고요. 오늘도 KHL까지는 아니지만 러시아 하키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176회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번째 해외 하키 소식 역시나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NHL 큰 뉴스가 하나 떴었죠. 바로 시틀을 연고지로 해서 NHL의 새로운 구단 32번째 구단이 탄생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음 내용이 오늘의 메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 뉴스가 터지는 바람에 이거는 사실 안 다룰 수가 없는 큰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녹음하고 거의 다음날인가 직후에 발표가 났었어요. 시애틀 사실 시애틀 하면 그동안 여러 지역 중에 유력 후보이기도 했었죠. 상당히 유력 후보였고 이번에 어쨌든 여러가지로 사실 시애틀이 될 만한 요소가 많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발표가 나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제 32번째 이사회에서 지난주 화요일날 회의를 했었는데 시애틀 유치가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면서 새로운 구단이 들어설게 발표가 됐고요. 이제 32번째 팀이 되게 되는 거죠. 참가 시기를 보니까 바로는 아니고 3년 후네요. 네. 좀 있습니다. 시간이 2021 22시즌 이때부터 참가를 할 예정이고 일단 홈구장 자체를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활용을 했었던 예전에 농구팬분들 익숙하실 텐데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사용했었던 키아레나 라는 구장을 증축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오클라마시티 선더로 연고지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 키아레나는 NCAA팀 홈구장 처럼 어떻게 보면 프로스포츠 팀은 영접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증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가능했었던 게 시애틀 구단의 운영 창단 주체가 있잖아요. 이제 창단 주체가 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경기장 구장을 관련해가지고 그걸 짓거나 아니면 그걸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운영을 하는 사업하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들리는 말은 2020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1년 늦은 시기에 참전을 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이는 구장의 증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아레나는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 지금 15,000석 규모에서 17,000석 18,000석 인 거의 NHL 평균 수준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서두르게 되면 구장 같은 건설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시즌 직전에 아무리 서두른다고 하지만 시즌 직전에 완성이 안 된다면 홈경기 일정을 짜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시즌을 어떻게 보면 미루는 이런 큰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2021, 2022 시즌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과거에 NBA 시애틀 슈퍼소닉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게리 페이튼 맞나요? 게리 페이튼 선수랑 맥캠프 선수가 있었고 뒤에는 라시아드 루이스나 레이 앨런 선수가 뛰었던 이런 팀이었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겨울 종목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NHL 구단이 하나 생기게 되니까 시애틀로서도 반가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32개 팀이 됐고 일단 짝수 팀이 됐다. 짝이 좀 많네요. 이번 참가로 인해서 시애틀이 서부 당연히 지리적으로 서부이기 때문에 서부에 소속이 되고요. 이제 워싱턴주가 퍼시픽 근처 잖아요. 그러니까 퍼시픽 디비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퍼시픽 디비전에 속해 있는 에리조나 카이오츠가 센트럴 디비전으로 위치를 옮기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네요. 그러면 4개 디비전인데 8개 8개 8개로 어쨌든 딱 맞게 되는 거네요. 딱 맞게 팀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NHL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불균형하게 짜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디비전 2개의 디비전이 모두 디비전끼리 28경기 같은 디비전에 같은 지구 동부에 속한 팀끼리 24경기 그러니까 같은 다른 같은 지구에 속했지만 다른 디비전이죠. 이제 이게 24경기를 하고 상대방인 서부 팀들과 30경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서부지구는 어떠냐면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끼리 26경기 그리고 같은 지구끼리 24경기 상대 지구끼리 32경기를 해요. 그런데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끼리 29경기를 하고요. 같은 지구끼리 21경기를 하고 동부와는 32경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균형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2021 2022 시즌부터는 아주 똑같이 지금 동부가 하고 있는 대로 시즌이 진행이 되겠죠. 이제 팀수도 홀수고 디비전별로 팀수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짜맞추기가 어려운 완전히 공평한 그런 스케줄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시애틀 이 팀이 앞으로 어떤 창단 준비를 할지가 궁금해지는데 일단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선수들 어떻게 모으게 되나요? 베이거스 때랑 비슷한가요? 완전히 똑같은 방식을 채용을 합니다. 베이거스 골드나이츠 때와 이제 뭐 확장 드래프트를 하는 거는 신생팀이 생기면 이제 다 똑같은 일인데 지난 베이거스 골드나이츠 룰이랑 완전히 동일한 확장 드래프트를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 팀들은 최대 11명까지 선수 보호가 가능해요. 스케이터 8명이 포함이 되고 꼴리 1명은 무조건 포함이 되는 요게 이제 주 명단이고요. 그 다음에 1, 2년 차 프로들은 명단에서 자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선수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선수진의 깊이가 최근에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NHL이라는 위그에서 11명을 지키는 걸로는 팀 전력의 보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팀 전력의 보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베이거스 골드나이츠 유상했던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팀이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금지 조항이나 이동 금지 조항이 포함된 선수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확장 드래프트도 이동 선수 이동과 관련이 된 선수 트레이드와 관련이 된 이런 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더더욱 팀 전력을 온전하게 지키기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구성 그리고 팀 감독에 맞는 선수들을 제대로 딱 선별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팀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 정도 팀이 구성이 될 수 있고 이 정도 신생팀이지만 이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본 상황에서 시애틀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수단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어 또 아주 약팀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또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지네요. 시애틀까지 해서 32개 팀이 된 NHL입니다. 이번에 시애틀이 선정되면서 탈락한 지역들 있어요. 그렇죠. 캐나다 쪽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팀들 앞으로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팀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게리베트맨 단장이 이번 32번째 팀을 창단을 하면 한동안 창단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이제 구단이 좀 원했던 쾌백시티 이런 데는 진짜 옛날 노르딕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망이 강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상당히 휴스턴이 강하게 연결이 되면서 휴스턴의 토요타 센터 지금 NBA 휴스턴 로키츠의 홍구장을 쓰고 있는 토요타 센터가 우리도 아이스하키 구단을 하나 창단을 하고 싶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배트맨시티와 직접 만났다 라고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휴스턴도 상당히 금물살을 타던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휴스턴에 창단이 되면 지리적으로 어쨌든 텍사스주라는 어쨌든 미국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텍사스주에 어 또 델러스타스라는 구단이 있잖아요. 거기 또 라이벌리 지역 라이벌리 로까지 활용이 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어 기대를 하는 지역도 휴스턴이 포함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이 두 팀도 한동안 어떻게 보면 좀 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팀은 없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2개 팀이 당분간은 아마 꽤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NHL의 새로운 구단 시애틀이 탄생한다 라는 소식이었고요. 다음 원래 이현숙 기자님이 메인으로 생각했던 주제 이걸 보겠습니다. 러시아 하키 이야기를 갖고 오셨어요. 예 아나톨리 타라소프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 보통 월요일날 녹음을 했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이번에 월요일날 녹음을 했으면 딱 12월 10일날 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인데 오늘 저희가 12일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나톨리 타라소프 이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이냐 소개를 해주실까요? 러시아 하키에서 12월 11일이라는 날짜는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날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팀 연방 하키 팀 소비에트 연방 하키 소련 소련 올해가 100주년 2018년 12월 11일생이기 때문에 올해 100주년이 된 해고 원래 이제 또 100이란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항상 가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평소와는 좀 다른 다소 의미가 있는 해였고 실제로 12월 10일날 KHSL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통 인터미션 때는 타라소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망한 이후고 근데 사망 이후 뭐 추모 100주년이 아니라 그 이제 태어난 날이 12월 10일인데 그 100주년의 해군요. 자 그러면 아나톨리 타라소프가 도대체 러시아 하키 소련 하키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화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예. 체스카 모스크바 어떻게 이제 그 소련 소비에트 연방 당시에 이제 군팀 군대팀 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1946년부터 75년까지 체스카 모스크바 에서 이제 감독을 감독 겸 선수 그리고 감독도 하면서 무려 소비에트 리그를 14번 우승을 하고 준수승을 7번을 하고요 소비에트 컵도 7번을 따내는 그냥 뭐 당대에는 따질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한 성적을 남긴 감독이었습니다. 클럽 내부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남겼고요. 물론 이 타라소프 씨는 소비에트 국가대표팀 코치 그리고 감독으로도 이제 어 역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독으로는 어떤 이제 업적을 달성을 했냐면은 3년간 유럽 챔피언을 3차례 올랐고요. 1963년부터 72년까지는 이제 감독이 아닌 코치 자리로 이제 조금 자리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코치로서는 올림픽 3연패 그리고 월드 챔피언 9연속 우승 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한 대단한 감독이었습니다. 리그에서 30년 정도 했는데 우승 14번 준수승 7번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성과도 어마어마한데 그럼 뭐 거의 소련 러시아 하키에서는 최고의 지도자 이렇게 봐야겠네요. 최고의 지도자로 이제 평가를 하죠. 사실상 왜냐하면 역대 최고의 지도자 빅토르 티 호노프라는 굉장히 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도 소비에트 연방 대표팀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끈 감독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나온 이야기는 역시나 최고의 감독은 타라소프 씨 아니면은 체륜셰프 씨 이 두 분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굳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아나톨리의 타라소프 코치 감독으로서 엄청난 성적을 열거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도를 하면 이런 성적이 나오는 건가요? 코칭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타라소프 조금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이름이? 이름이요? 뭐 러시아 이름 중에 아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타티아나 타라소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분은 아 그 러시아 피겨스케이팅의 데모 라고 김연아 선수 그렇죠. 옛날에 뭐 잠깐 디스도 하고 네. 아사다마오의 코치 그렇죠. 타티아나 타라소바 씨가 이제 타라소프 씨 딸입니다. 이런 이제 또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좀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칭 스타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타라소프 씨는 정말 창의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키가 무척 복잡한 경기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복잡한 패싱 패스를 깔끔하게 풀어나가서 지역을 뚫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퍽 점유를 많이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크게 강조했어요. 이분이 한 이 타라소프가 한 말 중에 상대방이 패스를 140번 하고 우리가 270번을 한다면은 우리는 130개의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는 거나 똑같다 라는 말을 1960년 때 했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코칭 스타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깨어있는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연속적인 패스라든지 퍽 점유적인 부분은 다른 팀들과는 조금 차별되는 소비에트 연방 하키의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 소비에트가 당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팀 이라고 되는 기반이 되었던 이런 부분을 미리 주입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다른 종목의 코칭 스타일을 하키에 접목을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선수예요. 댄스라든지 아크로바트 체조 축구 그냥 다른 스포츠에서 좋게 차용될 수 있을 만한 운동이라든지 몸을 푸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하키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화를 잘 알 수 있는 예시가 뭐냐면 심리적인 것의 중요성을 미리 파악을 해서 체스 그랜드마스터한테 심리적인 자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볼쇼이 발레단 이라든지 유명하죠. 그렇죠. 서커스단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레이닝 방식 몸을 푸는 방식 이거를 하키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예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생각에서 다른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한 발 앞섰던 이런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단순히 하키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종목뿐만 아니라 댄스 체조 체스 볼쇼 어떤 훈련 방식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용을 해서 활용할 것을 활용하는 그런 창의성 그러면 아까 딸이 타라소바 그렇죠. 타라소바 코치라고 하셨는데 그 유전자가 혹시 타라소바가 예술적인 경기를 잘할 수 있는 타라소바 상당히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본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라소바 훈련에서 굉장히 규율이나 타이트한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게 타라소바 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타라소바 시도 굉장히 지금은 전설적인 피격의 코치 감독으로 남아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버지한테 배운 게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타라소프가 지도한 많은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걸출한 선수들이 많이 탄생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정말 사실 열거하면 진짜 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소비에트가 당시에 최고의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다는 거고요. 타라소프트 감독이 정말 특유의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뛰어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키워낸 감독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하키 역사상 최고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보리스 미하일로프 선수도 있고 그리고 KHL 지금 디비전 이름으로까지 남아있는 발레리 할라모프 씨도 타라소프 타라소프 씨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고요. 소비에트 역사 그리고 플러스 러시아 하키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라고 자주 언급이 되는 슬라바 페티소프 선수죠. 배체슬라바 페티소프 선수인데 이 선수도 굉장히 타라소프 씨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NHL 무대는 밟지를 않았지만 최고의 골 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블라디슬라프 트레티아크 선수 이 선수가 골인데 정말 러시아에서는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도 타라소프 씨가 직접 발굴하고 육성한 선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성적도 이렇게나 낸 엄청난 성과가 있는 코치 감독인데 지도자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면서요. 굉장히 순탄했었죠. 그런데 큰 위기가 찾아온 경우가 두 개가 있었는데 결국 이 두 개의 사건 때문에 이후에는 감독 코치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된 두 개의 사건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는 1969년에 있었던 스파르타크와의 경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3피리어드 10분열을 남긴 상황에서 득점이 선언이 되지 않았어요. 득점을 했는데 가끔 경기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더 심했을 거고요. 그때 비디오 리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불복을 해서 타라소프 씨가 선수단을 락커로 불러뜨린 거죠. 흥명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판정이다. 그래서 경기를 한 40분 정도 지연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운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연기를 누가 보고 있었냐면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 서기장이었던 레오니트 브레진 에프 씨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높은 사람이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타라소프가 명력을 어긴 거라고 까지 간주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조금 균열의 조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좀 더 또 결정적인 이야기는 이제 타라소프 씨의 손자가 뒤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1972년 사포로올림픽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은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승패와 관계없이 금메달이 확장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 상층부에서 이제 어 소비에트가 이제 그 당시에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체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체코슬로바키아와 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미국이 은메달을 따는 게 확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 수가 없다. 져줘서 미국 동메달 만들어 라는 지령이 나왔다고 해요. 아 그 당시에 이 소련과 미국의 냉전 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이런 감독이 그런데 응할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냥 체코슬로바키아를 이겼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은 미국 은메달 네. 그 뒤에 파면되었습니다. 아 국가대표 감독에서 파멸이 되는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연방 그 그 소비스트 이제 공산당한테 찍힌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이 들어온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두 가지 일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참 타라소프 감독이 뭔가 강단도 좀 있고 그렇죠. 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좀 성격이 있습니다. 한성질 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음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나톨리 타라소프라는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뭐 러시아에서 지금까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소비에트 하키가 최강팀이 될 수 있었던 토대를 닦았던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 마찬 그렇기 때문에 좀 업적이 더 크게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은 소비에트 하키가 이 정도로 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 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은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어 타라소프의 뒷후임이라고 할 뒷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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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할 수 있는 빅토르 티호노프 씨예요. 이 감독은 상당히 성적을 좋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타라소프가 기반을 그렇게 안 닦았으면은 티호노프 그래서 성적 못 냈을걸 이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여전히 타라소프 씨가 굉장히 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이제 증명이 되냐면은 1974년에 타라소프 씨는 하키 명예의 전당에 북미 출신이 아닌 선수나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하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긴 사람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KHL 역시 그러니까 러시아 리그 역시 타라소프의 분신과도 같았던 구단이 있죠. 체스카 머스크바가 소속된 디비전의 이름을 타라소프 디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예 그 뭐 어떻게 업적을 기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디비전 이름이 그렇게 나온 거군요. 예 모두 내 디비전 이름이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 하키의 좀 레전드들의 이름을 딴 디비전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나톨리 타라소프 1995년에 사망 이후에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소련 러시아 하키의 큰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고요. 12월 10일 계속해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이런 그 타라소프에 대한 기억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계속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좀 100주년이라서 좀 특별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알게 되네요.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NHL 핫앤낫 이어가 보겠습니다. NHL 핫앤낫입니다. 오늘 저희가 12월 12일 수요일 현지 시각으로는 12월 11일 화요일이 될 텐데 오늘 NHL 총 10경기나 치러지는 상당히 바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이미 정기류가 3분의 1이 지나갔죠. 네 뭐 이제 좀 접어들대로 접어들어가서 약간 이제 뭐 좀 어려운 팀들은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시카고라든지 그 다음에 LA라든지 좀 이런 팀들이 조금 어려운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핫앤낫 보니까 핫 한 팀 낫 한 팀 아주 짧고 굵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좀 특집이 길어지는 바람에 사실 시애틀이 내일 발표됐다면 좀 길어졌을 텐데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좀 축소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핫 유일하게 오늘 선정된 팀 뭐 안 뽑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템퍼베이 라이트닝입니다. 7연승 근데 이 7연승의 시작을 보니까 그때 10연승을 달리고 있던 버펄로 잡고 시작해서 7연승이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기운을 딱 이어받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1위 자리가 너무 공고하게 가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저는 좀 경합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뭐 템파원 탑 독주체제로 딱 가는 이런 그림이 지금 3분의 1 지난 시점에서는 나오고 있네요. 네 연승 이어가더니 서부 지금 상위권 콜로라도도 7대1로 그냥 완파를 해버리더니 지금 위치가 승점 49점 31개 팀 중에 전체 1위고요. 지금 전체 2위인 토론토하고도 8점 차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 워싱턴인데 39점 10점 차 진짜 막 압도적인 1위를 다니고 있어요. 뭐 사실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시점 맞춰서 네슈빌도 부상자로 좀 이제 흔들흔들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7연승 야 이 7연승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면 7연승이 되는 건가요? 확실한 라인 조합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큰 이제 템퍼베이가 7연승을 달릴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 2년 3년간 이제 뭐 스템코스랑 쿠체로프 선수 이 두 선수가 부상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부상이 없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템코스 쿠체로프 이 체제를 돌리는 참 최근 2년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1라인으로 지키고 그 뒤로는 뭐 포인트 존슨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그걸 이제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라인 어떻게 보면은 스템코스와 쿠체로프 선수를 각각 분산을 시키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으면서 경이로운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팔라트 스템코스 고드가 1라인으로 뛰고 그리고 존슨 포인트 쿠체로프 선수가 2라인으로 뛰는데 사실 이 두 라인이 둘 다 1라인이에요. 둘 다 1라인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화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레귤러로 자리 잡고 있는 앤서니 서렐리라는 선수 가끔 방송 때 언급을 드려서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선수도 상당히 안정적인 3라인 센터로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왼쪽의 킬론 오른쪽의 밀러라는 굉장히 훌륭한 윙어들을 또 두 명을 뒀기 때문에 3라인도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3라인이 다 피곤하고 4라인은 진짜 체킹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완벽한 체킹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예 확실한 새로운 라인을 찾았다. 그게 이제 득점력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7연승 기간 동안 평균 5골 이상을 놓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5골이 넘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루이 드밍 선수가 들어오면서 평균 실점도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드밍 선수가 바실렙스키 선수보다 뛰어난 화력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건 사실인데 아 평균 실점 늘어났잖아 그럼 5골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딱 받아치면서 팀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연승 기간 동안에 엄청난 득점 행진을 하고 있고 템퍼베이가 지금 팀 득점 130득점 이것도 전체 1위 그렇죠. 2위 토론토가 113득점이니까 2위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한 득점이요. 결국 승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연승의 배경 또 하나를 꼽아주셨네요. 위기의 순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박수라고 할 수 있는 신인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요. 어떻게 보면 AHL급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템퍼베이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레귤러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나 특히 수비진 쪽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좀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하고 왜 과감하게 기용을 하냐면 이런 선수들을 기용하는데 꽤 큰 롤을 줍니다. 그냥 뭐 3라인 그냥 디펜스 이런 게 아니라 막 진짜 헤드머니랑 같이 뛰겨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롤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기용하는 대로 족족 들어맞고 있다는 게 템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올해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해드리고 싶냐 에리크 체르나크 선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리크 체르나크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예전에 벤 비숍 선수를 LA로 보냈을 당시에 받아온 선수인데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수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뛰냐면 2라인 수비로 활약하고 있는 라이언 맥다나 선수랑 뛰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선수가 지금 체르나크 선수가 탑4 정도의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톤 스트롤만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템파 베이 수비진이 약간 구멍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르나크 선수와 같은 신인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하면서 이게 기용이 딱 들어 맞는다는 게 역시 될 팀은 되는구나 라는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템코스 쿠체로프 중심으로 앞서 소개해주신 대로 그렇게 4개 라인이 아주 탄탄하게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또 체르나크 선수까지 생각지 못했던 가세가 되면서 되는 팀은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더 무서운 게 조금 있으면 바실렙스키 선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스트롤만 선수까지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이 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올해가 스테닉컵을 따는 적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요. 바로 다음 경기가 같은 디비전 2위 토론토전 이더라고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서부원정 4연전으로 가는데 다음 주에 아직도 템퍼베이가 연승을 하고 있을지 또 꺾였을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템퍼베이 라이트닝이 핫을 차지했고요. 다음 낮 오늘 낮 주인공 역시 한 팀입니다. 어딘가요? 버펄러 세이버스입니다. 공교롭게도 10연승 하다가 템퍼베이에게 잡혔던 버펄러 세이버스가 오늘 낮이에요. 오늘 한 게임 LA를 잡긴 했는데 사실 LA 잡으면 그렇게 크게 크레딧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LA 경기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버펄러가 10연승 이후에 3패 2연장패예요. 그러니까 5연패를 거두면서 이 팀이 템퍼베이를 위협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꽤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0연승하고 그다음 5연패 그러다가 오늘 LA전에서 승리했고 6경기만에 승리를 챙긴 버펄러 세이버스입니다. 아니 10연승하다가 갑자기 그 이후 5경기가 어떻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어떻게 된 건가요? 신기할 정도로 사실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연승 기간 동안에 승리를 가만히 보시면 9경기가 1골차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연장을 4번 갔고 슈트아웃을 3번 갔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이어갔군요. 진짜 어렵게 갔어요. 그런데 그게 10연승까지 나갔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정말 극적으로 막 이기고 이런 게임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접전이 많아진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리드를 벌려가면서 경기를 잡아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승률이 지금 5연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연승 기간 동안 2점 차이 이상 리드를 내준 경기가 3경기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 리드를 지키는데도 취약한 부분을 보인다는 부분 이런 거 역시 사실 터질 가능성이 크던 게 결국 터지면서 5연패가 되게 됐고요. 그래도 전반 전체적인 10연승을 했으니까 이래도 5할입니다. 승률은 5할이고 포인트 획득으로 보면 5할 조금 넘는데 어떻게 보면 정상 수준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0연승 어찌 됐든 연승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5경기 내리 5연패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수비진이 붕괴된 것을 좀 크게 꼽고 싶은데 사실 이번 연패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의 연이은 부상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버펄로는 11월 27일 날 마르코 스캔델라 선수와 12월 29일 날 제이크 맥케이브 선수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에서 두 명의 수비수들을 잃은 거죠. 부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는 경기상 19분 이상을 소화할 정도로 상당히 버펄로 수비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숏핸디드 상황에서 2분 이상 매경기 2분 이상을 소화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 있는 페널티 킬러들이에요. 네. 그러면 뭐가 구멍이 났느냐 그런 게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음 11월 27일 29일 연패가 시작되는 딱 그 시점이네요. 네. 연패가 딱 시작되는 시점이고 사실 PK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5경기에서 11번의 초트엔디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하게 파워플레이를 한 번 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3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주전골인 카터 허턴 선수까지 부상자 명단에 오르고 말았어요. 네. 얼마 전에 또 부상을 당하면서 주전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버펄로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LA와의 경기력을 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버펄로 세이버스가 승점 40점인데요. 템퍼베이 토론토 그 다음 이제 디비전 3위 버펄로예요. 아 이게 템퍼베이 토론토가 너무 좋으니까 같은 디비전이 있었고 손해를 보는 감도 없지 않았는데 지금 밑에 4위 보스턴인데 보스턴도 오늘 또 이겼네요. 3연승 지금 바짝 또 2점 차까지 뒤쫓고 있습니다. 사실 몬트리올도 이제 좀 한 연승도 좀 하면은 금방 또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펄로 입장에선 지금 더 이상 부진이 길어지는 거는 원치 않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좀 예 앞으로의 상대를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NHL 핫앤낫은 애틀랜틱 디비전에서 서로 승패가 맞물리면서 또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템퍼베이 라이트닝 버펄로 세이버스를 살펴봤습니다. 또 한 주 지켜보고요.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팀들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쿠시로에서 12월 8일 12월 9일 주말에 일본 제지크레인지와 오지글스의 2연전이 진행됐습니다. 양팀의 시즌 5차전부터 볼까요? 1피리어드 시작해서 48초만에 크레인지 타카미 요쿠토의 선제골이 나온 경기였는데요. 1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이글스가 페널티 샷을 얻었지만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가 득점에 실패했고 이후에 크레인지가 2피리어드의 막심 포타포프 3피리어드에는 시게노슌스케 미아체스라프 트루노의 추가 골이 이어졌고요. 최종 스코어 4대0으로 크레인지가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슈팅수 29대21 오지이글스가 8개 앞섰고요. 크레인지의 드류 맥힌타이어가 29세이브 무실점으로 승리 시즌 4번째 셔다웃 기록했습니다. 이글스 나리사와 유타는 17세이브 4실점 패배였네요. 이날 크레인지는 2라인이 돋보였는데요. 팀앤블리 마츠카네 켄타 타카미 요쿠토 시게노슌스케 이리쿠라 타이가까지 두 골을 합작했고 총 2골 4돔 2라인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크레인지가 승점 3점 추가하면서 한라를 2위로 밀어내고 리그 선두를 또 달아냈습니다. 참 올 시즌에 크레인지와 한라가 1위를 주고받는게 지금 한라가 4번 1위에 올랐고 크레인지가 2번 1위까지 5번째 1위로 올라섰네요. 오지이글스는 올 시즌 23경기만에 시즌 첫 무득점 패배를 기록했던 시즌 5차전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에 시즌 6차전 종기리그 마지막 대결 1필요드 이글스가 파워플레이에서 숏모리슨의 선제골로 앞서갔고요. 1필요드에 크레인지 오츠코스키 동점골 1대1이 됐습니다. 승부는 마지막에 걸렸는데요. 3필요드 종료 47초를 남겨놓고 오지이글스가 또 파워플레이에서 도메키마사토의 결승골이 나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오지이글스가 정규승으로 앞선 경기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슈팅수 25대24 크레인지 한개 없었고요. 이글스 나리사와 요타가 24세이브 1실점 이날은 승리 크레인지 드류 맥힌타이어가 22세이브 2실점 이날은 패배였습니다. 오지이글스의 쇼운 모리슨이 선제골 그리고 결승골의 도움까지 파워플레이에서만 1골 1도움 두 골에 모두 기여했고요. 양팀 이번 2연전은 1승 1패 승점 3점씩 기록하면서 동률로 끝났네요. 크레인지가 좀 올해는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한경기는 진짜 완벽하게 잡는데 그 다음 경기는 또 말도 안되게 패배를 하고 좀 경기 운영에서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올해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선수들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젊은 선수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최근에 크레인지가 이런 부분에서 좀 흐름을 많이 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매킨타이어 선수가 이렇게까지 자리를 줬는데도 뭐 2승을 못 딴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스케이터들의 탓이 조금 더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즈 같은 경우엔 참 이 두 게임을 다 이겨도 시원찮은 판국에서 한 게임 잡은 것 자체는 좋지만 파워플레이를 살려서 잡은 것 자체는 좋지만 그래도 오즈 입장에선 이건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즈 가 올해 지금 조금 더 분위기가 틀어지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수치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오즈 위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기 일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일본 선수권이 이번주 펼쳐지죠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일본 팀들이 분위기 반전을 하는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반타자 학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희망대로 됐고요 이쪽은 희망대로 됐는데 다른 한쪽이 희망대로 안 돼서 네 좀 예 뭐 일승씩 같이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어버렸죠 크레인즈 진거는 한라대명 쪽이 반가워했을 것 같고 이글스 진거는 또 하이원이 반가워했을 것 같고 그래요 오즈이글스는 지난 시즌에 팀 창단호 최고로 낮은 순위 5위 종길이고 5위 찍었었는데 지금 올 시즌도 5위에 있고 저는 좀 크레인즈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1위에 있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신기합니다 이제는 슬슬 내려올 때가 됐는데 그래도 전력 자체가 저는 크레인즈가 좀 탄탄한 올해 일본팀 다른 일본팀 어느 팀이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탄탄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한 경기 조금은 못해도 그 다음 경기에서는 완벽히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면 한 번 분위기 첫 경기에 분위기가 틀어져서 지면 그대로 스윕을 당하고 이런 모습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포탑워프 선수나 트루노 선수의 영역 자체도 전반적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지금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1위 싸움에서 아주 유리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크레인즈가 좀 상위권에 일본팀 중에는 상위권에 눌러 앉을 가능성이 가장 큰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팀밖에 없네요 네 이번 2연전 첫 번째 경기 이겼던 크레인즈는 선두로 올라갔고 두 번째 경기 이긴 이글스가 그 경기 승점 3점 올렸고 아이스벅스 제치고 5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크레인즈는 두 번째 경기 패배하면서 2위 한라와의 거리를 벌리지 못했어요 한라와의 승점이 똑같습니다 근데 두 경기 더 치른 상태고요 12월 9일 일요일에 크레인즈 지고 또 대명도 이날 사흘린에게 또 연패를 하면서 별거적으로 좀 한라만 좋아진 게 아닌가 한라만 가만히 앉아서 웃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시즌 양팀 상대 전적이 6전 3승 1주다우패 2패 승점 10점 크레인즈의 우세로 크레인즈와 이글스의 정기리고 6번의 대결은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8일 토요일에 우리나라 안양에서는 안양할라와 하이원의 시즌 5차전이 있었습니다 1피러드 시작 1분 51초만이었는데요 하이원 로만 류드친 선제골이 나왔고요 10분 뒤에 키리스타체프 추가골 2대0으로 하이원이 앞서갔어요 2대0으로 쭉 이어지다가 3피러드 한때 그 하이원이 5대3 파워플레이 추가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달아나진 못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이원이 또 쫓아가진 못하더라고요 끝내 상대골을 열지 못했던 한라였고 최종 스콜 2대0으로 하이원이 정규승을 올렸습니다 슈팅수 36대27 안양할라가 9개 없었고요 하이원 토마스 뉴바가 36세이브 무실점 승리 시즌 3번째 셔다우시였습니다 한라 메달튼 25세이브 2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하이원 로만 류드친이 선제결승골 기록하면서 시즌 5번째 골 최근 3경 견속골 이어갔고요 키리스타체프도 시즌 13호 골 2경 견속골로 골 랭킹 공동 2위 지금 15골 빌 토마스 밑에 4명이 있어요 13호 골 박상진 선수 3경 견속도 이날 1라인이 2골을 모두 생산했던 하이원이었습니다 한편 한라는 지난 아이스박스전 2연전 때 이총연 박진규 선수 결정했다가 이날 라인업에 돌아왔고 반면에 김원중 송영철 이민호 선수는 결정했습니다 한라 이날 3피러드 경기 도중에 조민호 선수가 부상으로 더 이상 뛰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또 패배도 패배고 또 조민호 선수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얻게 됐던 한라였습니다 하이원이 한라를 잡고 올 시즌 첫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3연승 5강 경쟁에 가세하는 그림으로 이어졌는데 현재 순위는 7이지만 5강 경쟁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는 경기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5강 경쟁 뛰어들고 있는 하이원이고요 한라는 이날 지면서 크레인지에게 선두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안양에서 하이원이 완봉승을 얻었어요 초반의 흐름을 딱 잡은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던 경기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사실 골이 들어가는 전반적으로 첫 두 골을 다 보면 운이 좋았습니다 운도 굉장히 적용이 돼 있었던 이런 골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넣은게 하이원이 오늘 좀 분위기가 초반부터 가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한라 같은 팀한테 선제골을 내주고 2대0으로 끌려가고 이러면 사실 뒤집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리드를 잡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리드를 잡고 지키는데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물론 상대방이 전력이 더 좋기 때문에 계속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골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조금씩 톱니바퀴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딱 그런 경기가 이번 안양에서의 하이원과 한라의 경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뭐 하이라이트나 경기풀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라도 좋은 찬스가 진짜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냥 넣어야 되는 찬스가 진짜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운이 약간 따르지 않으면서 빗나가고 놓치고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두 골차를 만회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흘러나오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두바골이는 제 목숨 충분하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라인을 또 확실하게 찾아내면서 류두친 선수가 복귀를 하고 스타르철프 선수가 딱 묶었는데 이 두 선수의 시너지가 굉장하고 그리고 류두친 선수가 진짜 그냥 막 보면은 크기만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빈 공간을 정말 잘 파워 들어가는 선수예요 이런 선수 정말 어떻게 보면 하이원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수를 하이원은 가끔 보면은 진짜 외국인은 잘 뽑습니다 보면은 장난이 잘 뽑는 팀이고 이번에도 그런 게 빛이 나고 이런 게임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라랑도 최근의 경기 보면은 그렇게 크게 지고 이런 경기가 없거든요 최근 한라전 3경기 2승 1패죠 그렇죠 상당히 전적 자체가 좋고 하다 보니까 하이원 팬분들은 좀 기대할 수 있을 법 주방기 극적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라라는 굉장히 큰 벽을 한번 넘어간 게 어떻게 보면 하이원 입장에서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원이 이번에 성능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안 되는 플레이가 그러니까 좀 답답하게 경기가 흘러가게 되면은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이러면은 좀 경기를 좀 무기력하게 내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경기가 한두 경기 나오는데 근데 뭐 사실 34경기 어쨌든 뭐 50경기든 시즌 7회다 보면 그런 경기가 한두 경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쌓아둔 게 많잖아요 한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조민호 선수 부상 여부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조민호 선수는 은근히 페널티 킬링에서도 기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빌토마스 선수와 함께 어느 정도 팀의 좀 긍정적인 활약을 많이 이제 공격 수비 어떻게 보면은 5대5 상황에서도 그렇고 숏엔진 상황에서도 그렇고 파워플레인 물론이고요 이렇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되는 크게 도움을 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혹시나 장기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라가 앞으로 시즌이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앞으로 한라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에 박윤찬 피디님은 박윤찬 피디님은 한라와 하이원전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일단 그 전에 고향에서 2연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양 팀의 꼴리가 하나씩 말아먹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번에 피크와 비슷한 메탈튼이 약간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다 라고 느껴졌었고요 네 1피리워드 초반에 흐트러졌죠 그 골 2대 확실히 1피리워드 때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냥 골을 쉽게 헌납했던 부분들 네 첫 번째 골은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더 강했고요 네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퍼가 아예 못 찾았다라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예 스타체프가 뭐 타이밍 좋게 때려낸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퍼을 팔로우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은 홀리로서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런 부분이 1피리워드 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많이 흔들렸지 않았나 그리고 뭐랄까 그 하이원과 니코 경기가 많이 겹쳐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힘과 스피드에 좀 많이 압도당하고 한라 선수들이 하이원에 비해서 그리고 약간 어 니코의 그런 지고 있는 모습들이 한라와 많이 겹쳐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만큼 뭐 하이원에 러시아 외국인 선수들 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까지 해서 좀 힘과 스피드 활동량 부분에서 한양할라에 많이 앞섰던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어 한라는 글쎄요 3,4라인에서 변수를 좀 만들어내면은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변수가 되지 못했죠 거기에다가 엎친 듯 엎친 격으로 3피리워드 들어서서 3피리워드 초반에 조민호 선수 부상 이탈 그 이후에는 빌 토마스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좀 1,2라인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가 이탈을 하고 예 또 골을 뽑아내줘야 되는 선수는 한 명밖에 없고 또 안 터지면 답이 없고 3,4라인에서 좀 변수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변수가 생길 기미조차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그 이전부터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안 향하려고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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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는데 조금씩 들어왔던 걱정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요 하이원은 예 지금 상승세가 진짜 이번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지금 흐름을 한번 놓치기면 거쳐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항상 벼랑끈 마음으로 이렇게 연승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초반에 벌어놓은 게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요 깎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다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니까 우광식 해설의 주간리뷰에서 뭐 예 플레이오프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그 불씨가 조금씩은 커져가고 있고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보기 좋고요 문제는 이제 다음 상대가 사할린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번 3연전에 굉장히 큰 게 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불이 꺼지느냐 마느냐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겠네요 이벤츠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2015-16 시즌 2016-17 시즌 때 한라 경기를 보면 제 기억 속에는 한라 한 골 내주고 심지어 한 두 골 내주고 한 두 골 차 뒤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가 않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이제 해서 올 시즌에는 한 골 두 골 뒤져 있으면 글쎄요 그 전년도 전전 연도 보다는 뒤집는 힘은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보이네요 문국환 선수라던가 이렇게 3,4라인에 있던 선수들이 하나씩 해주면서 분위기가 바뀌어나가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1,2라인 선수들이 결정력으로서 경기를 뒤집어주고 했는데 지금 3,4라인에서는 뭔가 임팩트가 전혀 없고 예 없거든요 보여주는 게 그렇게 보니까 점점점점 가짓수가 줄다 보니까 기대되는 부분들도 많이 상세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신상훈 안진희 선수가 빠진 거죠 그거에 대한 공백이 나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깊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라인의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만큼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를 못 만들어내니까 좀 어려운 경기가 되면 진짜 한도 없이 어려워지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강윤석 신영윤 이총현 등등의 선수들이 영입이 된 건데 아직까지 이 선수들에 대한 임팩트는 없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 사실 이 두 선 앞서 말씀드린 두 선수의 대체를 할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세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만 되면 어쨌든 한라 깊이 자체는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번 경기 하이원으로서는 역시 1,2라인 쪽에서 승리가 된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뭐 앞선 4번의 맞대결에서 김기성, 김상욱, 빌토마스, 조미노 이 4선수에게만 4경기에서 7골 12도움을 허용했던 하이원이었는데 이번 5차전에서는 0포인트로 막아버렸고 반면에 하이원은 아까 1라인에서만 2골이 다 나왔을 정도로 앞선 라인에서 승부해서 이긴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한라가 안양홈 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고 졌는데 되게 낯설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안양홈에서 무득점 패배를 기록한 게 지금 올 시즌 아시아리가 16년째인데 5번이 있었네요 최근 10년간으로만 좁혀보면 2번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시즌 프리블레이즈전에게 1대0으로 졌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 11년 올 시즌까지 11년 동안에 총 3번 안양 무득점 패배가 있었는데 그중 2번이 또 상대가 하이원이었다는 이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또 기록이 됐습니다 음 올 시즌 양팀의 상대 전적이 5전 3승 2패 승점 9점 안양홈 우세는 계속됐고 내년 1월 9일에 고향에서 양팀 정규리그 마지막 6번째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하이원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4승 다 정규승이고요 근데 이 5경기 중에 3경기가 한라전이었어요 음 남은 경기가 14경기인데 남은 14경기에서 9승 5패를 한다고 치면 17승 17패가 됩니다 뭐 연장승부 좀 포함이 되어있긴 하지만 근데 5할승률이 가능하거든요 9승 5패면 근데 5할승률 갖고는 5강프레오프 진출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14경기에서 10승 4패 이상은 해야 플레이오프를 간다는 지금 계산이 나오는데 쉽지는 말은 않아요 10승 4패 그중에 6번이 4할린이라 네 그 6경기 4할린전 있고 게다가 일본 원정도 있고요 네 아 만만치 않은 가시밭길이긴 합니다만 아 최근 5경기 4승 1패 상승세 아 요 불씨가 과연 얼마나 커질지 사과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에 계속 김태우 아나운서 지난번에 멘트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플레이오프가 들어가려면 4연승 이상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하이원도 4할린 상대로 그런 기록을 한번 써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지금 7위인데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저는 4위는 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5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막차티켓 경쟁 가능하죠 4위나 5위나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상황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이원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잠시만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에서 대명킬로벨즈와 4할린의 3연전이 있었는데 이 시리즈 보겠습니다 12월 8일 토요일 양팀의 네 번째 대결 0대 0이 이어지다가 2필요드 후반이었습니다 대명 마이클 스위프트 선제골로 대명이 먼저 앞서갔어요 그런데 대명이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3필요드 종료 4분 41초를 남겨놓고 4필요드 아르템 레오노프 선수 동점골이 나왔고요 결국 연장해 갔습니다 슈다웃까지 갔는데 대명이 슈다웃에서 황지원 선수가 혼자 두 번을 성공시켰고 승리로 이어지는가 기대감을 모았습니다만 9번째 슈터까지 양팀이 갔어요 결국 사하린이 9번째로 나온 알렉세이 에레민의 슈다웃 결승골이 기록되면서 최종 스코어 2대1 사하린이 슈다웃 승리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날 슈팅수 32대16 사하린이 2배 앞섰고요 사하린 안드레이스텔마흐 나와서 15세이브 1실점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 30세이브 1실점 슈다웃으로 승패가 알렸습니다 사하린이 지난 크레인지와의 2연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라인업의 변화를 갖고 나왔던 이번 3연전이었는데 결국에 이날은 4라인 페트로프, 코발레프, 레오노프 4라인에서 한 골 이 골이 정말 귀중한 동점골이 됐고 역전승까지 이어졌습니다 사하린이 올 시즌 연장만 가면 졌어요 1연장패, 4슈다웃패 끝에 6번째 경기만의 연장 이후 첫 승이었고요 특히 올 시즌 슈다웃에서는 4번 해서 4번 다 졌었는데 5번째 슈다웃만의 슈다웃 올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사하린이 승점 2점 추가했고 2승리로 아이스벅스 제치고 4위로 올라섰던 날이었고요 대명은 올 시즌 처음 슈다웃했는데 패배로 끝났습니다 올 시즌 연장 1슈다웃패, 2연장패 대명 3번의 연장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대명은 이날 이용준 선수가 출장정지 적용으로 결정이 됐었고 서영준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이번 3연전 다 못 나왔습니다 이영준 선수도 목 부상으로 4차전, 5차전, 토일, 1회 경기 못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라인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종민 선수가 이영준 선수 대신해서 센트로, 프로로프, 스위프트와 같은 라인이 이뤘고요 김범진 선수는 김혁 선수와 짝을 이뤄서 1라인 수비 박민규 선수 8경기 만에 오랜만에 나왔고 이성진, 최시형 선수도 3경기 만에 나왔던 양팀의 시즌 4차전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시즌 5차전 보겠습니다 1피러드 시작 1분 22초 만에 파워플레이, 시몬데니 선수의 선제골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던 대명이었는데요 하지만 1피러드 중간 들어서면서 사할린 클림축 선수의 동점골 나왔고 2피러드에 그로모프의 역전골 거기에 5대3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사할린이 사마린 선수 추가골 3대1로 달아납니다 3피러드 4분 30초 이상 남은 상태에서 대명이 엠티넷 플레이로 들어갔는데 결국에 유시코프 선수의 엠티넷 골 나왔고 4대1 됐고요 나중에 골리시프 선수의 다섯번째 골까지 최소송 스코어 5대1 사할린이 4골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슈팅수 37대 33 사할린이 조금 앞섰고요 안드레 이스텔마크가 32세이브 1실점 승리 알렉세 이바노프는 32세이브 4실점 패배 올 시즌 개인 최다 실점 경기였네요 사할린의 키릴 그로모프 선수가 4차전에 안 나왔던 선수인데 이날 등장해서 나오자마자 역전 결승골 시즌 첫 골 신고했고요 사할린은 이날 총 14명의 선수가 1포인트씩 고르게 기록했습니다 한편 대명 시몬데니가 선제골로 유즈노 사할린스크 3차전에 이어서 사할린전에서만 두 골째 기록했고요 이용준 선수가 3라인 센터로 복귀하면서 이성진 선수는 결장이 했던 경기 대명이 5실점 올 시즌 최다 실점 경기 기록했고요 많은 걸 잃었어요 알렉세 이바노프 선수도 세이브율 많이 손해받고 평균 실점 2위로 밀려났고 대명 팀으로서는 최근 9경기 연속 홈경기 승점 거기에 최근 10경기 연속 정규시간 1실점 2하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또 대명이 선제골 기록한 경기에서는 7전 7승을 달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선제골로 온 경기에서는 3연속 역전패까지 기록이 됐던 5차전이었습니다 월요일 하루 쉬고 12월 11일 화요일에 양팀에 6차전이 있었습니다 1피러드 0대0이었고요 2피러드 2분 5초만에 4린 스토리아렌코 선제골이 나옵니다 0대1 쭉 갔고요 3피러드 종료 3분 54초 전이었군요 4린 수루소프의 추가 골이 나오면서 2대0이 됩니다 2... 추가 실점이 대명으로선 컸고요 이후에 또 대명이 엠티넷 들어갔는데 그래도 엠티넷 걸어서 바로 1분 3초 후에 김연겸 선수 추격 골이 나옵니다 2대1 하지만 끝내 동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사할린이 또 정규승을 거뒀고요 그날 32대30 슈팅수 2개 차이 사할린 앞섰고요 스텔리마호 선수가 3연전 다 나왔어요 세 번째 경기에서는 29세이브 1실점 승리 이번 3연전에서 76세이브 3실점 세 번 다 이겼는데 최근 8경기 연속 선발 출장이고요 이제 뭐 코르바에프 꼴리와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지금 우위를 점했고 지난 시즌 주전 골이 그때 그 면모를 회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명 알렉세 이바노프 선수는 세 번째 경기에서 30세이브 2실점 하지만 뭐 94.80% 세이브율 여전히 올리고 있습니다 사할린이 인천 3연전 수입 3연승 대명을 4위로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대명은 목부상으로 4차전 5차전 결장했던 이용준 선수가 6차전에 복귀를 했는데 당초에는 3연전 다 못 나온다고 예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주말 경기 2연패 영향으로 또 이영준 선수의 복귀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브랫 파넴 선수가 추격골에 도움을 올렸습니다 6시즌 191경기 만에 개인통산 200포인트 달성 또 개인기록 달성이 됐습니다 대명이 올 시즌 첫 3연패를 기록했고요 3위에서 4위로 순위 내려갔습니다 양팀의 이번 3연전 2승 1슈다옵승 승점 8점 사할린이 9점 중에 8점을 가져가면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야 대명로서는 정말 그 너무나 아픈 3연패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현숙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겼다면 사할린에서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면 상당히 대명한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대명은 그냥 대명대로의 경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대명이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약간 물론 2차전은 좀 무너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적은 실점을 하면서 공격에서 항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항상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느낌에 전반적인 주도권 사할린이 잡고 가는데 일단 기회 자체는 어쨌든 대명에게도 오는 그런 경기 양상이 좀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대명도 못한 부분이 어쨌든 득점력 부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사실 1, 2차전의 이영준 선수가 빠진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할린이 잘했던 점을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스텔마우 선수가 확고한 주전으로 부상했다라는 자체가 이게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세 번의 모든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스텔마우 선수 글러브 세입한 게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대1이 될 수 있는 걸 맞고 2대1이 될 수 있는 걸 맞고 글러브 세입으로 맞고 아니면 넘어진 상황에서도 예측을 해서 또 이제 몸을 날려서 맞고 멀리 선수의 그 찬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스텔마우 선수가 이 정도면 사실 주전 차지할 만하지 정도의 모습을 세 경기 내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한 경기 정도는 콜라베 선수라든지 아니면 코즈베쿠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선택은 하지 않고 모두 스텔마우 선수로 갔는데 아 예 경기관은 대선공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사할린이 좀 어떻게 보면은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다양한 라인에서 득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클린 축구 선수나 예로민 선수 같이 이런 1라인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막심 유시코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뭐 아래 라인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활약을 최근 분산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골리쉐프 선수도 나름 괜찮은 활약을 전반적으로 보여줬어요 라인이 모두 살아나고 뭐 3,4라인 이런 데서도 지금 득점이 나기 시작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깊이가 저는 아직도 전반적인 깊이를 따지면 사할린도 상당히 상위권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득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할린이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할린이 지금 순위가 조금 낮다라고 하지만 조금 참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슈다우패가 많습니다 슈다우패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운이 크게 좌우하는 그 슈다우패이에요 그러니까 슈다우패에서 많이 이겼다고 이게 무조건 좋은 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많이 이기면 좋은 팀이 될 확률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슈다우패가 많다라는 거는 그런데 플레이오프가 슈다우패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플레이오프를 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팀이 점점 좋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데다가 코칭 스텝이 바뀌었는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팀이 혹시나 올해 순위가 낮은 순위 생각보다 좀 낮은 순위로 마무리해서 플레이오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강팀 다크호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시리즈가 아닌가 그리고 대명전 적지에서의 스윕 이거는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번 한국 원정의 절반을 마친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하이원전은 지켜봐야겠죠 유즈노 서라니스 그때와 비슷한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덧붙이 주신 말씀이 근데 결과는 장담 못하겠다 이승일 패 그때 대명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3패를 할 거라고는 또 바라지도 않았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최악의 결과를 맡게 된 대명입니다 박윤천 PD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와 함께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반타장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망한다고 망했죠 9점 중에 1점은 정말 너무나 단순히 승점을 8점 내줘서 망한 게 아니라 경기 내용을 비집고 들어가 봐도 망한 게 보였죠 평소에 대명과 다름이 없어 그리고 사할린을 상대로 예전처럼 하면 돼 내지는 사할린을 상대로 반타장만 해도 잘한 거야 연장만 가도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망함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인즉슨 뭐 준비는 준비대로 했겠죠 사할린의 준비가 더 잘 돼 있었고 대명은 사할린에 대한 준비보다는 일단 자기네들 거를 더 확고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사할린이 변칙된 전술이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준비해온 것들을 상대를 했을 때 대처가 안 되는 모습들이 3차전 끝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페널티 4차전에서 16분 5차전에서 12분 마지막 경기에서 10분의 페널티가 나왔는데 뜨문뜨문 나왔던 페널티도 아니고요 몰아서 나온 페널티들도 많았었고 비슷한 시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와 상관없이 나오는 페널티도 많았었고 그리고 뒤지고 있을 때 나온 페널티들이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실제로 실점으로도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페널티의 지분율을 보면 많이 보이는 숫자들이 있어요 14번이라던가 88번이라던가 그래서 좀 그런 쌀데기 없는 페널티들이 발목을 잡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경기를 보시면서 저 타이밍에 왜 페널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 타이밍에 왜 러시아 심판은 페널티를 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페널티 불릴만 했고요 러시아 심판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페널티 안 준 것도 아닌 것 같았고요 또 반대로 또 페널티인데 어영부영 이렇게 또 막혀서 넘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널티 러시아 심판이 잘했네 한국 심판이 잘했네 그거를 가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페널티를 했으니까 페널티 불린 거고 그 타이밍에 페널티를 한 게 잘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나왔죠 물론 페널티 한 거에 비해서 실점은 적었었고 그 덕분에 또 쇼텐디는 PK 순위는 1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굴러들어가는 스노우불이 굉장히 컸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자리 남았던 거고요 득점력 부분은 두말할 것 없죠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8번과 14번의 쓴 돈이 아까워서 이거 계속 쓰다가는 도망가겠구나 지금까지 썼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면 안 쓰는만 못하다 라는 생각을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크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단순히 기록만 놓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스탯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4번이 팀 내 포인트 1이고 88번이 최근 가장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있는 선수익이네요 네 그거에 속아서 그거에 눈속여서 계속 쓰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3차전 마지막에 뒤지고 있을 때에 3필요대 막판에 페이스 오프라 하러 나오는 맨머리를 보면서 아이스하키는 맨머리 혼자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뒤지고 있음에도 희망이 없음에도 팀 동료들을 동료해 가면서 자기는 벤치에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힘들어 하면서도 끝까지 저렇게 뛰고 있는 선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물론 맨머리 선수가 나이도 나이인 거니와 예 기량적으로도 하락세에 진짜 하락 중에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이스하키는 맨몰리 혼자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모습이었던 대명 킬러웨이즈 3연전이었습니다 참 결과도 결과고 내용적으로도 들여다보면 답답하고 아쉬움도 큰 것 같고요 그런 게 또 방금 전 박김찬 PD님 말씀에서 또 느껴지네요 팬심이 많이 담겼네요 객관적인 무섭고 나는 뭐 그렇죠 팬심이야 뭐들 그렇죠 3연승 3정규승 했으면 1위라니까요 뭐 2연승 기자님은 살린이 좀 잘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막김찬 PD님은 대명이 못했던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골이 너무 안 나와요 저는 그게 답답했는데 중계하면서도 이번 3경기 다 한 골씩 넣었어요 근데 저희가 왜 시즌 초반때 대명 그때 골 안 터진다고 그때 시즌 첫 7경기였는데 그때 7경기에서 10득점 그러다가 이제 한라전에 2경기 10골 터지면서 풀렸던 거였는데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더 득점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 8득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다음 일정이 한라전이긴 해요 아니 다음 한라전에서 또 터닝포인트가 될 건가라는 또 근거 없는 기대감이 또 들긴 하는데 근데 이번에 그 3연전 경기 4에 대해 보면서 중계 때 5강식 해설위원도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사흘인의 이 원스리원전형 이거를 대명이 효과적으로 뚫어내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현숙 기자님 이 사흘인의 원스리원전형이라는 게 뭐고 대명이 왜 이렇게 고전을 했는지 뭐 이것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원스리원트랩이라고 불리는 이제 전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 유럽에서 많이 쓰이던 전략이고 또 최근에 NHL 한번 생각하시는 게 기부쉐 감독이 한 방에 빵 떠오르실 겁니다 네 이제 이제 어 이런 전략인데 말 그대로 트랩이에요 상대방의 가짓수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냐면은 어 증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 세 명, 한 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의 위치 자체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뭐 블루라인에서 막을 수 그러니까 우리 편 블루라인 쪽에서 그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가운데까지 나오는 요런 이제 선택지를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스리원을 쓰는 이유는 상대방이 브레이크 아웃을 막아내는데 상당히 유용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드를 잡았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선에 있는 일 역할을 맡은 제일 앞선에 있는 포워드가 상대방의 포워드가 몰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수에게 압박을 들어가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기 어떤 한 방향을 택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압박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중간에 있던 3명의 선수가 한 명의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두 명의 선수가 될 수 있고 에워 싸면서 이거는 이제 캐리로 진입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선택지가 뭐밖에 없습니다 덤프밖에 없죠 그러면은 퍽을 덤프를 할 수는 있는데 퍽을 깊게 상대방 진영에 보내더라도 마지막 1, 한 명이 그거를 따라가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데 최적화되는 전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깨는 방법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이거를 깨는 방법이 없었다면은 NHL에서 다 이거 쓰죠 다 온수리언스죠 다 오타워처럼 온수리언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1차적으로 압박을 들어오는 첫 번째 포워드의 압박을 쉽게 벗겨낸다면 정말 쉽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어 그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뒤로 패스를 뺀 다음에 반대쪽으로 연결해서 패스로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쪽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한 번 뒤로 패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서포트 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준 다음에 반대쪽에 뛰어 달리고 있는 선수를 하면은 상대방이 한쪽으로 몰려서 막으러 오니까 반대쪽에 빈 공항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뚫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제일 사실 이거는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어려운데 좀 운인데 상대방의 원스리원 대형으로 늘어서기 전에 한 번의 스피드로 뚫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빨리 그냥 진영 잡기 전에 그냥 스피드로 뚫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어 뚫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인데 네 사실 이번 세 경기에서 그런 장면이 그러면 그 앞선 두 가지의 솔루션 그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 개인의 능력이 좋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돼요? 압박을 뭐 벗겨내기 위한 방법? 네 압박을 벗겨내기 위한 방법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퍽 캐리어가 한 명의 압박을 벗겨낼 수 있을 정도의 퍽을 간수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패싱적인 부분은 충분히 팀워크를 통해서도 극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왼쪽으로 우리 선수를 몰아갔을 때는 이런 예를 들면 움직임이 가운데 선수가 들어오더라 하면 가운데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쪽으로서 패스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왼쪽에 윙어가 온다고 하면 뒤쪽으로 패스를 돌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방향 전환을 택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스리원을 시리즈 내내 깨지 못했고 사할리는 그 근소한 리드를 경기 후반까지 지키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부분에서 타개가 안 되면서 전개 자체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대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네요 대명이 참 사할리는 3연전 이어지는 한라와의 2연전 12월 이 5경기 지난 회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첫 3경기에서 모두 졌습니다 다가올 한라와의 원정 2연전이 더 부담스러워졌는데 최근 7경기 2승 5패 흐름도 주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사할리는 최근에 안 좋았었죠 최근 10경기 2승 8패 부진을 털어냈습니다 이번에 3연승 지금 단순에 순위는 3이지만 1위까지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이원과 3연전 이 3연전 결과에 따라서 1위도 가능해진 위치에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할리는 12월 11일 화요일에 코칭 스태프 부분 개편이 있었는데요 올렉 두브로빈 코치 이 코치는 올 시즌에 세르게이 보스트리코프 감독하고 함께 새로 들어왔던 코치인데 이 두브로빈 코치하고 세르게이 칼제프 꼴리 코치가 팀을 떠났고요 미하일 코마로프 코치가 새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저는 아셔리그 홈페이지에서 이 코칭 스태프의 변화를 딱 확인하고 미하일 코마로프? 너무 익숙해서 혹시 하고 봤더니 역시나 미하일 코마로프 이 사람은 2014-15 시즌에 사할린 꼴리 코치로 사할린에 들어온 지도자인데요 2015-16 시즌에는 코치를 했고요 이 두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 사할린 감독으로 승격돼서 감독 첫 시즌에 팀을 정규리그 아시니까 첫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감독이에요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오지글스한테 2승 1패 잡아놓고 2연패하고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감독이 바뀌는 걸 보고 뭐 내부 사정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혹시 어 정규리그 우승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실패에 대한 뭐 이유였을까 감독 교체가 혹시 뭐 내부 사정은 모릅니다 정확진 않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시즌 감독이었던 사람이 코치로 돌아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 이색적인 상황이에요 사할린 쪽에서는 뭐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전반적으로 수뇌부가 지금까지 성적에 만족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코칭 스탭 어시스터널 코치 두 명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임을 선택을 했고 코마로프 씨가 들어온 이유는 예전부터 리그를 올해 이제 감독을 했기 코칭 감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사할린이 뭐 아시아 리그에 들어와서 좋은 성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야 잘하네 뭐 지금 다시 해도 잘하지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도 선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어 코칭 스탭 발표가 난 날에도 뭐 이기고 이래서 뭐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 지도자 커리어로 봤을 땐 보스트리코프 감독이 조금 더 뭐 경력이 나은 것 같긴 한데 어 지난해 이연습 기자님이 그 사할린의 코칭 스태프의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또 주셨었는데 일단 코칭 스태프가 좀 부분적으로 바뀐 사할린이고요 지금 굉장히 그 상승세 타는 지금 분위기인데 앞으로 남은 시즌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또 흥미로워졌습니다 아차리 그 현재 순위 정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 제즈 크레인지 아냐갈라 승점 43점씩 1,2위 경기 수는 아냐갈라가 두 경기 더 많이 남아있고요 사할린이 승점 40점 3점 차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명 킬러 웰즈가 39점 4위고요 지금 4위 4팀이 거의 비슷해죠 오지글스가 5위로 올라섰습니다 34점 그리고 니코 아이스복스가 26경기 가장 많은 경기수 소화했고 33점으로 6위 하이원이 20경기 가장 적게 소화하면서 27.7위 독프리블레이즈가 23경기에 23.8위 제일 뒤에 있습니다 사할린이 대명에게 3승 하면서 더 혼란에 빠졌고 지금 아이스복스가 2위까지 올랐다가 6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8위 프리블레이즈만 제외하고 7팀 모두가 플레이프 진출 가능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도 아주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 지금 11경기 남은 프리블레이즈인데 10승 1패 이상 해야 저는 5강이 기대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치인 것 같아요 이번주에 아시아리그는 고향에서만 3경기가 있습니다 12월 14일 16일 17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금 1월 하이원과 사할린의 3연전이 고향에서 있습니다 이 두팀은 올시즌 첫 맞대결이고요 늦게 만났어요 이번 3연전 후에 내년 1월 말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의 3연전 그 3연전은 양팀 모두에게 올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4번 만나서 2번의 연장 포함되어 있고 4전 4승 사할린이 4번 다 이긴 바 있습니다 고향에서의 2연전이 그때 중요했는데 그때 지난해 12월 초였는데요 고향에서의 시즌 3차전 사할린이 승리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팀 시즌 4차전에서 하이원이 지면서 하이원으로서는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고향에서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사할린이 정규리그 10경기 남았는데 지금 하이원하고만 6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홈 3경기 원정 7경기 총 10경기 남아있네요 하이원 최근 상승세 3연승이고요 사할린도 지금 3연승 3연승 팀 대 3연승 팀의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사할린이 이번 3연전에서 승점 4점 이상을 얻으면 올 시즌 처음으로 크린지와 한라가 아닌 새로운 팀으로서 처음으로 1위 등극이 가능하고요 하이원은 이번 3연전에서 승점 7점을 얻으면 6위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승점 8점 이상을 얻으면 5위까지도 단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팀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3연전 흥미로운 구도 눈에 띄었던게 러시아의 팀이죠 사할린 이 선수들과 하이원의 러시아 선수들 6명이 있는데 이 대결 올 시즌에 아시아리그는 러시아 선수들의 비중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커터 오픈이 되면서 현재 20포인트 이상 기록한 11명 중에 5명이 러시아 출신 선수들이에요 거기에 또 대명 이바노프 선수 활약상까지 점점 존재감이 커지는 러시아 선수들인데 이번에 뭐 러시아 선수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사할린이 대명 하이원까지 대한민국 원정 10일간 6연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팀은 이번 3연전 끝나면 다 일본 원정 4연전이 잡혀있습니다 하이원은 12월 22일부터 오지글스 크레인지 만나는 4연전 사할린은 내년에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프리블레이즈 아이스벅스 만나는 4연전 비슷한 일본 원정을 또 앞두고 있는 양팀의 대결 자 사할린 하이원 하이원의 운명이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이번 시리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하이원 입장에선 진짜 중요한 승부가 아닐까 싶네요 뒤에 3경기를 이제 생각을 했어라도 이번 3경기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을 진짜 탔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탄 것 같은데 네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할린이 대명전에서 보여줬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해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전엔 그 좀 아쉬웠던 공격은 막 두들기는데 득점이 어쨌든 나오는 이게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어 좀 살아났어요 예전보다 네 지난 이제 뭐 시리즈보다 대명전에서 확실히 살아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은 네 사실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선수진의 깊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약점과 맞물려서 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이원 같은 경우 하이원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주친 선수와 스타르철프 선수의 활약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사할린에 이 두 명의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없느냐 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하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시리즈 좀 어려워지게 만드는 시리즈 전망을 좀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승산이 없느냐 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사실 파워플레이 라인 자체는 좀 괜찮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스텔 마흐 선수가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다가올 시리즈에 스텔 마흐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 라고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 다 나올까 라는 부분도 저는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또 기용해서 한번 꼬인다 이러면은 또 사할린 입장에서는 어려워지고 하이원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좀 전반적인 최근에 지표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사할린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 않나 싶고요 어 좀 어 진짜 사할린이 3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승 1패 정도가 좀 더 나올 시나리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예상이면 사할린이 1위로 올라간다는 시나리오인데요 파키션 피디님은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5대5 싸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음 안양할라가 예 사할린처럼 막을 선수들은 많았는데 못 막았다듯이 예 못 막았듯이 어 사할린도 하이원의 그 힘과 스피드와 활동량을 예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대명이 사할린한테 밀렸던 부분은 뭐 개인기량이나 기본기부분도 있겠지만 활동량 부분 그리고 스피드 부분에서 많이 뒤처졌었는데 하이원은 그거를 상세시킬 만한 스피드와 활동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대명처럼 음 대명 두 번째 경기처럼 뭐 쉽게 게임을 실점을 내주고 내준다거나 이런 모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대명처럼 한 점차 싸움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5대5의 승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예 그런 생각은 안양할라와의 경기를 보고 좀 더 예 확실하게 갖게 됐는데 예 그만큼 하이원이 상승세임은 분명하고요 예 그 상승세가 좀 보기 좋게 호기롭게 사할림과 막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이원에게 승산이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 승산이 있다라는 표현과 어투가 예 힘들지만 그래도 해볼 만해 이게 아니고요 예 하이원이 잘할 것 같아요 좀 더 자신감 위닝을 가져가면 하이원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하고요 바람도 가져보고요 만해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이원도 대명처럼 3패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아까 제가 10승 4패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원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찬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시리즈뿐만 아니라 매 시리즈가 처음이자 마지막 찬스이긴 한데 지금 시리즈의 흐름을 놓치면 이번 시즌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전부 다 위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남은 시리즈 지금 딱 5알이거든요 제가 어제 기록을 살펴보니까 하이원이 모든 스태트에서 다 5알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줬고 흐름은 탔으니 지금 흐름을 4할린전에서도 그대로 이어 가져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위닝을 못 가져간다 위닝을 내줬다 오히려 거기다가 위닝뿐만 아니라 수입을 내줬다 이러면 시즌 끝났죠 다음 4할린 원장도 있고 너무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그렇죠 그건 기대할 필요가 없죠 그냥 끝난 거죠 사실 4할린도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찬스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지만 하이원이 더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동기부여 쪽에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이원 입장에서는 뭔가 3연승으로 승리의 기분에 도치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벼랑 끝이기 때문에 워낙 깎아먹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동기부여 부분에서는 하이원이 좀 더 앞서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3경기만 있고요 일본 4팀은 전 일본 아이사키 선수권대회 86회 대회군요 14일 15일 16일 금토일에 도쿄에서 진행이 되는데 일본 4팀은 이제 국내 우리나라로 침 종합선수권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 결과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간만에 도쿄에서 치러지고 실업팀 4팀을 제외하면 사회인디팀 한 팀이랑 관동대회 대학리그 1, 2위 팀 그리고 관서대학 리그 1, 2팀이 이제 3팀이 진출을 해서 8팀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동대학리그는 메이지대학교와 와세대대학교 1, 2위를 차지했고요 각각 이제 아이스벅스와 크레인즈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서대학은 이제 관서대학리그는 칸사이대학교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오지이글스와 경기가 있고요 블레이즈는 작년 우승팀이기 때문에 가장 약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사회인팀이랑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험 4팀 중에 2팀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크레인즈가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진표는 그렇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보죠 자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와 네이버 라디오 네이버 TV 역시 온 더 스포츠 열려있고 팟캐스트는 비하인드 더 넷입니다 비하인드 더 넷 오늘 이현섭 기자 박임찬 PD 고생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lia 고맙습니다 네이버 CHEERING AND UP